그리고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멘탈 싸움이죠. 멘탈 싸움이어서 문제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마음이 이상하게 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게 문제 푸세요. 틀린 거랑 맞춘 거랑 이렇게 보고 틀린 거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기면서 문제에 대해 많이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하세요. 뭔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풀 수 있는 것조차도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 몰라. 일단 하고 봐. 일단 하고 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고 아침에 문제 푸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시험 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10시 시험 보기 때문에 적어도 9시 전에는 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국어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국어 문제를 푸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자기가 저녁에 공부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다더라도 아침에. 아침에 문제 푸시고요. 지금은 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갑자기 이상한 거 드시면 안 돼요. 갑자기 좋은 거 먹고 막 한약 먹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말고 약간 상했다 싶은 그런 것도 아예 먹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지금 아프면 진짜 끝장납니다. 그리고 잘 자야 돼요. 잠이 안 와. 당연하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양이라도 세세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세 마리, 넥 마리. 그러다 하세요. 눈 감고 누워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핸드폰 보고 그러죠. 더 잠 안 와요. 그렇게 가시면 악순환으로 계속 가거든요. 어떻게든 자려고 노력하시고요. 뜨거운 물로 좀 샤워를 하고 누우면 조금 잠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산책하고 돌아가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최대한 자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더니 막 해가 막 해랑 나랑 같이 막 해가 지면서 나도 같이 지고 있고 막 이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잘 먹고 이제부터는 좀 하고. 다음에 마지막이요. 모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차단하세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다 차단하세요. 엄마의 얘기, 친구의 얘기, 화이팅하라는 얘기조차도 다 차단하세요. 화이팅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다 차단하세요. 그러니까 요번엔 붙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조차도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왜? 내가 휘말려. 감정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실 겁니다. 독해가 많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자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야. 그날 갑자기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나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자기 이상한 데다가 막 진짜 난 지금 시험을 봐야 될 소중한 몸이에요. 모든 거를 최고로 내가 만들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쥐기울여서 드시고 최대한 잘 자고 나쁜 얘기 다 피하고 엄마가 계속 나쁜 얘기해. 전화 받지 마. 그럼 안 되지만 어쨌든 진짜 내게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마음 다치는 분들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꼭 이상한 분들 있어요. 일이 이렇게 중요할 때쯤 돼가지고 친구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아 나 헤어졌는데 걔 헤어진 거야. 내 인생 아니야. 내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살 소동 벌이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친구가 그런데 뛰어나간 거예요. 끝장납니다. 진짜. 아 제발요. 그냥 전화를 끊어. 그럼 그런 소식조차도 안 듣잖아. 제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돼요. 또 다시 1년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합격해가지고 재가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럼 꼭 딱히 오신다니까 저한테 진짜. 말투가 달라져서 오세요. 선생님 이거 뭔데요? 이게 지금 말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요. 어머 말투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리고 어머 선생님 아직도 아침에 수업하세요? 아직도 수업 그렇게 많아요. 네. 막 이러면 어 그러시구나. 막 이래요. 선생님 맥주 한 잔 드시죠? 뭐 이런 얘기하고 술 한 잔 하시죠? 오케이. 근데 뭐가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합격 꼭 하셔가지고 그런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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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